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미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일었을 때에 그의 아내의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기근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스테반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스테반은 세상 인플루언서들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영적 인플루언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가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던 스테반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대지의 핵심적인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일까요? 이 스테반은 초대교회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받았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 이 자유민들에게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자기 딴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해줬는데 이 자유민들이 어땠습니까? 유대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고 스테반이 전하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게 됐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스테반을 갖다가 산에 들인 공예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 스테반이 공예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스테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테반이 원고가 있었습니까? 무슨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대히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스테반 안에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알려주신 복음성구 핵심 일곱 구절 이걸 이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추레웃기 3장 18절에 이제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사회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라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일이라 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 23절을 보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너희를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전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사도행정 1장 8절에 오직 성냥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정말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가장 은혜받고 강당과 24소통하면 이제 말씀이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시대를 변화시킨 순교자 스테반이었죠. 이제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사도행정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 이 사울의 내적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 또 내가 복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현장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난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가다보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서 영적 존재감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영적 인플루언서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수한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의 기근이 심했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이 너무 아리따우니까 애굽에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이 탐나서 당신은 데려가고 나는 죽이지 않겠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내 누이라고 해라. 내 누나라고. 이렇게 한 것. 인본을 쓴 것이죠.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사례가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이제 데려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죠. 네가 어찌 나를 속였냐. 왜 나를 속였냐. 하면서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사례와 모든 소유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고 인본 쓰는 아브라함의 삶에 갑작스럽게 절대적으로 강건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보고 배우라고 반명교사 삼으라고 또 낙심하지 말라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속에서 거부감이 들 거예요. 그래도 똑바로 해야지. 보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실수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 속에만 있으면 또 강단의 흐름과 교회 흐름과 목해자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년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엉뚱한 소리하고. 저는 굉장히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저는 힘이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일부러 실수를 저지를 필요는 없지만 보금 안에서 나의 실수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걸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솔직하게 포럼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추고 숨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포럼할 때 언약 안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포럼할 때 나 자신도 굉장하게 치유가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받고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근을 주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란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난까지는 무려 500km 당시에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아주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단위 목사님도 금요기도 때 한 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한 무더위에 살인적인 무더위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갔단 말이에요. 500km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대감에 가득 차서 이 가난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구한 게 아니고 어땠겠습니까? 이야 이거 죽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근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좀 해결해 볼까?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인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계속 인본을 쓰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계속적인 인본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했는데 강단 말씀 따라갔는데 그렇죠? 보금전도 성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기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인도 받았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기근 앞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머리 굴리고 인본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다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생각이 떠올랐어. 다 인도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강단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강단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애굽은 환경이 좋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로 가라나 보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믿음은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막막해 보여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은 꼭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딱딱 들어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심이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이 기근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 기근을 왜 주실까요? 거기에 기근 속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닐이 사자구를 피하지 않고 들어갔듯이 이제 기근이 오면 피하지 마시고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말씀, 강단 말씀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으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죠? 때로는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똑같이 가난에서 기근을 만났죠.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바라고 하시죠? 움직이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차이점은 뭡니까? 이삭은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묻고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해 농사 짓는데 어떻게 하셨죠? 백배의 응답을 다 기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먹을 게 없는데 한 번 농사에 백년 응답을 수확을 주시고 샘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치셨죠. 죽으셨죠.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바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죽음을 피하지 않은 스테반도 그 죽음 순교를 통해서 시대 변화의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환란이 왔을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하시죠. 더 견고하게, 반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의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볼 때 옛것을 버리고, 옛것을 버릴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을 통과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문제가 와봐야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 23장 8절에서 10절에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을 보금의 누림 속에서 정면 돌파하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와 그리고 현장 변화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인본을 쓸 때 결국 불신자 바로왕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보금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텐데 불신자에게 핀잔을 당했잖아요. 불신자에게 그렇죠? 부끄러움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자기 때문에 아내 사례도 많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이 뭐 사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생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을 때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또 볼 수 있습니까?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직면하고 통과했던 욕 이 욕은 모든 것을 두 배로 회복하고 축복하시는 이란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욕의 이야기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해지는 영원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인본 쓰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으로 들어갔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언약 성취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2, 3, 7보고만은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환경에 절대 속지 말고 이제 말씀대로 인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므로 이제 나 자신이 먼저 응답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영향을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인플루언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